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집필한 아우슈슈비치에서 생한에 성공한 오스트라 비엔나 출신의 정신과의사인 빅터 프랭크의 저서를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동안 미처 몰랐습니다. 빅터 프랭크의 강연록입니다. 이 강연록은 1946년도에 이루어진 강연록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치의 생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러면 나온 강연입니다. 예스 투 라이프 부제를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답해야 된다. 이런 영문판 내용을 청하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는 항상 예라고 답해야 된다. 젊은 날의 빅터 프랭크이고 30대 말에 여러분들 아우슈비치에서 감옥에 갇혔네요. 노년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분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가 대해서 서평을 소개를 하고 또다시 이런 다루는 것은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우슈비치의 생한에 성공한 그것도 정신과 의사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엄청난 소중한 여러분들 자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우슈비치의 생한에 성공한 빅터 프랭크의 그런 정신요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강제수행소에 풀려난 이더메인 1946년도에 오스트리의 한 모임에 참석해서 행한 삶의 의미의 대화이라는 그런 강연록이기 때문에 46년의 강연록입니다. 앞에 해제를 보니까 그리고 이때가 41세니까 아마 39세 40세 때 아우슈비치에서 아마 감옥에 갇혀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수용소에서 인간이 철저히 맨몸뚱이로 되돌아간 실존이 다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 인간의 선택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간 저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소파 위 벽에 걸려있던 깔끔한 액자에는 격언이 적혀있었습니다. 운명보다 강력한 것은 흔들림 없이 운명을 떠받치는 용기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격언 아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단지 말뿐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행동하면서 삶의 의미를 자기 존재 안에서 실현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맥락을 딱 잘랐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수용소에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개인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개인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의미를 자기 존재 안에서 직접 실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이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삶의 고단함은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절대적인 의미를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는 어느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잠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삶은 기쁨인 듯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았습니다. 삶은 의무였습니다. 삶은 의무였습니다. 나는 이랬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무가 기쁨이었다는 것을. 타고르의 시를 그냥 살아가는 것은 의무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아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내는 것은 그냥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삶의 고단함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육체적인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들이 필요하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같으면 좀 허술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삶의 고단함은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만 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은 오로지 절대적인 의미를 알 때만 삶은 의무라는 겁니다. 당신 혼자서서 여러분들 나온 게 아니니까 아이들을 이름 키울 때를 보게 되면 그 아이 하나가 성장 서양 속담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 그만큼 고된 일이라는 거죠.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참 이 빅터 프랭크랜프는 삶의 수용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강연장의 내용도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인생은 의무입니다. 유일하고 커다란 책임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기쁨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치 결과가 모습을 드러내듯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에 행복은 결코 목표가 돼서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되지 못하며 오직 결과의 따름입니다. 탁월의 시대에서 의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이행한 결과 말입니다. 이런 기쁨 즐거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중앙일보와 외신을 다뤘는데 그런 창업을 해서 크게 부를 성취한 사람들의 약물 같은 걸 복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분명히 뇌세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족들한테는 절대로 수면제를 처방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수면제를 막 그냥 처방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 수면제를 뇌세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다른 약물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기쁨을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편안함을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빅터 프랭클의 메시지는 뭡니까 기쁨과 행복감과 충만감이란 것은 어떤 활동의 결과지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구해서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인생은 의무고 인생은 책임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없는 크고 작은 기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추구해선 얻을 수 없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서 당신이 뭘 하다 보니까 기쁘더라는 거죠 당신이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얻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처럼 삶이 좀 팍팍해지는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빅터 프랭클의 강연녹 같은 메시지는 너무나 소중하네요 인간은 온갖 행복을 추구하지만 기쁨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붙잡지 않을 때 그러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지혜로운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문은 밖을 향해 열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행복을 문을 밀고 들어오는 자에게는 그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의무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그 자체가 의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권이 없고 우리가 우리 목숨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없고 살아내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의무고 성실하고 치열하고 이러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은 의무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부산물로서 뭡니까 기쁨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이야기처럼 뭡니까 행복의 문은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문이 밖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문을 밀고 기쁨의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문이 다 차단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강련로입니다 이 독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보지 않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재충전하는 데 참 도움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냥 이 이야기만 그냥 여러분들 소개하지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보고 재해석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언젠가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두 사람이 저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 명은 남자이고 다른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둘은 이구둥승으로 삶에 바라는 것이 더는 없어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두 사람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저술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 외국에 살면서 연락이 두들린 자녀는 그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두 사람 모두에게 칸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180도 바뀐 생각의 전환 더는 내가 삶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에 삶이 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네 누군가가 삶이 무료하거나 지겹다고 느낄 때 삶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삶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질문만으로 정신이 버쩍 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물을 수 없고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이 삶의 물음, 생각의 문제에 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삶 자체는 질문을 받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모두 인생에 대답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빅터 프랭클의 여러분들 철학이자 정신의 의사로서의 견해는 정말 참 대단한 그런 실용성과 위력이 있는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삶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무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지겨워지기 쉽죠 우리 존재는 모두 인생에 대답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명료한 이야기입니까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우리가 답하며 순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은 순간순간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즉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정한 한 인생의 특정한 의미에 대해 묻는 것도 순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되신데 어떤 수익기를 책으로 꼽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게임 상황과 구체적인 체스말 배치를 뛰어넘고 도대체 좋은 수익기 심지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수익기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삶이 던지는 질문은 상황이나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던지는 질문에 시점시점마다 순간순간마다 상황상황마다 적절한 답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삶이다 이것이 빅트 프랭클의 주장인데 한 번 소개한 죽음 수용소에서 나온 내용과 맥락은 같지만 강연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내일도 계속해서 빅트 프랭클의 강연록을 1946년이니까 45년에 여러분들 전쟁이 끝났으니까 막 이제 가장 생생할 때 41세 때 여러분들 대중강연록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고 하나 드리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번부터 5권이 상반기에 모두 다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좀 많이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선거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표현으로는 어떻게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소망이나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선거 사기가 그냥 고착화되고 문화화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자 신념 때문에 이런 책들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많이 확산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уж 감사합니다 굴지